부장변화 못참지 뭐? 불격을 할 수 밖에 없군 죽으면 다시 한다 화살로 눈을 맞추는 사격은 치명장이 아니다 반박시 하우돈 치명상이어야 하는거 아님 하흐하흐 저주가 3장이나 있냐 대기 15장인데 이게 개미냐 아 저주 하나 더 먹을래? 좋지 반대 말아줘 아니 태양계가 5장이나 먹었는데 해시계를 준다고 지옥불로 다 태우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금방 조 불을 내뿜게 불격 바로 실직 발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도울 이런 미친 밴드 꼬라시 이러다 우회딜로 가겠네 아싸 우회 태우게 한 것 아니야 여자들 도울이나 뽑으면 이기겠네 여자들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불을 내뿜게 이런 쓰레기 같은 와 갑자기 힘 싸둠 너는 나를 끔강져라 부르지 마라 미친 아 그래 어디까지 먹나 보자 아 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엠쥬? 이거 저열먹었으면 저열먹었으면 근데 저주인형이 안나오잖아 저열먹었으면 게임 끝날 때 저주 한 10개는 됐겠는데 야 모범조범 금붕어가 먹는 법은 호끔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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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앞 누구야 보금 아 내 해시계 알화약분 다치우고 안개돌파사신내라 안개돌파사신내놔 허니 진짜 준행 와힘 와힘 요바 모검도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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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와힘 모검도 울터 한 번도 먹을 걸 그랬네 딱댐 딱댐 진짜 편안하네 저게 어떻게 딱댐이 나오지? 룬큐브 밤돌 하나 더 줄래 흑우부적 뒷북 뭐 어디까지 하나 보자 룬큐브 아니 내 타격이 여행 3 아멘 칭 25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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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체력타 어디감 역시 어둠이야 아니 내 손님 세대만 너 혹신 세대만 세대만 한계돌파 두 번 쓸 일이 있기나 할까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시는 어딜가냐고 여깄네 달달달팽기 달달팽기 반속이 된 달팽기 아 지불 두개 뭔데 버그인가 이 옥상이라든가 그러면 모르겠네 와 이 엠주 어 어 망고 뭐야? 무감각 다 빠지는 건 왜? 무감각 다 빠지는 건 왜? 무감각 다 빠지는häng이 무감각 다 빠지면서 무감각 다 빠지는 tum 무감각 다 빠지는 건가? 빨리 한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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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가도 돼 어서 나는 이제 금강저가 아니다 저주 저주 대개소주가 다 붙어있습니다 예엠주 대개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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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대개소주 대개소주 너무 낮에 ating 아멘